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 댁의 위주 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의 미국 증시가 박스권 장세에 위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왜 박스권 장세에 유지를 할지, 큰 폭등이나 큰 하락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S&P500 지수는 온종일 4천선을 맴돌은 모습을 어제 증시해서 보여줬습니다. 4천선이 지금 S&P500 기준으로 4천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며 현재 201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5월 그리고 7, 8월, 11월 랠리 때도 1을 넘긴 했지만 다시 4천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천선은 장기 추세선인 201 이동평균선이 진앙화된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선으로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변동성 지수도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쁜 소식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인데 지금 현재 빅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18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9.36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빅스 지수는 최근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향후 3개월 동안 주식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빅스가 20미만일 때 SM표백의 향후 3개월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갔기 때문에 여전히 빅스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현재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 확률상 낮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도 여전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이익이 나쁘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66%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팩트셋에 따르면 SM표백 기업의 7%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 중 70%가 기대치를 상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분기 동안 70% 중후반대를 넘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월가 컨셉스 정치의 하향 조정 속도는 과거 침체 시기에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스는 SM표백 지수가 각종 강력한 기술선 저항에 부딪혔다라면서 그 저항을 확실히 돌파하기 전까지 어닝을 고려할 때 더 낮은 저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관점을 지금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 컨셉스는 210에서 230달러인데 현재 마이클 윌스는 180달러까지 또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면 195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스는 우리 예측의 마진에 대한 실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매출이 매출 원가보다 빠르게 감소하면 마진이 잠식된다. 즉 매출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비용은 단기적으로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어마켓은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그들의 돈을 뺏도록 설계된 거울의 방과 같다라면서 기본 펀드멘트를 믿어라. 마진과 이익은 경기 침체가 있든 없든 크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의 지금 현재 낮은 기대감, 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주가의 선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면으로 보면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비싼 편이며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P 멀티폴은 17.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서유럽 증시가 12.3배, 일본은 12.2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시는 13.4배에 그칩니다. 하지만 10년 평균치 그리고 중간값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침체 가능성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뉴욕 연방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월 마이너스 32.9로 떨어졌습니다. 12월에 마이너스 11에서 거의 22포인트 하락을 했으며 계속적으로 이런 나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기준금리가 6월께 4.9%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지만 패드가 예상보다 더 강한 긴축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긴축을 하게 된다면 증시는 하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상당히 경제가 강하고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얕은 경기 침체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전히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SM표의 기준으로 3,800에서 4,100 최대 4,100 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낱기는 3,800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3,800에서 4,100 사이에 움직이는 박스권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